이별수가 앉아있어요, 이별수. 관제 들어선다는 것은 관이 있고 문서가 있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말하면 우리가 결혼 을 하기도 하고 땅에 살기도 하고 문서를 짰는데 이별문서가 있어요. 이윤수가 늘어서 있어. 결혼했죠? 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신혼이네요. 근데 이별수 늘어선다. 어떡하면 좋지? 왜지? 요즘 늘어서 좀 성격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밤에 잠자리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요새 서로 고민이 많거든요. 그 말로만 듣던 속궁합이 안 맞아서? 아님 너무 잘 맞아서? 안 맞아요. 저희는 맞아. 이런 걸로도 고민이 될 수도 있어. 사주팔자 넣어준 거 보면 남편으로나 기준편으로나 둘이 음과 양이 낮이랑 밤이랑 뒤집혀서 잘 안 맞아. 구합 안 봤어? 결혼 전에 잠깐 보긴 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는 이제 좋게 나와가지고 아니야. 시기적으로 작년에 아니고 올 넘어서 후년 넘어서 결혼을 하라 그랬을 텐데 너네가 급발진으로 했대.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중매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리 마련하셔서 저도 이제 나이가 차고 이러다 보니까 야 그럼 넌 죽으라고 하면 죽을래? 에휴 그래도 결혼할 수가 아니야. 어? 남편이랑 잘 안 맞아 하기가. 어떡하면 좋아. 밤에 요새 잠자리 할 때 약간 저한테 강요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많이 지치거든요. 요즘 들어서. 강요를 해? 그냥 그 체위? 자세? 이런 거? 하하하하하하하하 강압적으로 자세를.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받아들이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사랑인가 아닌가 이런 걸로. 네 근데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혼자 지 혼자 깔짝깔짝 버리니까. 하하하하하하 지조차가 하는 건지 저를 배려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도 내가 싫은 거 아니야? 인연에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둘이 인연에 합의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결혼해야 됩니다가 달라. 6개월이 됐다고 하는데 기준인 편으로 지금 문서가 없는 상황이야. 오래 지나서 했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 나라찬대주랑 나랑은 근데 백필이 아니야. 빨간 끈이 안 연결돼 있어. 저희가 요새 좀 안 맞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약간 섣불렀나 생각도 들어서. 어떡하지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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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계속 이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아직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너가 그 남자다 이렇게 밤마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너 기운에 쓰러진대 쓰러져. 요새 제 체력이 좀 쇄약해지긴 했어요. 어. 기준님 어떡해 계속. 내가 말라버린다 소리가 나. 많이 하는 거니 뭐니 마른데. 횟수도 좀 잦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남편이 하고 싶어 하니까. 이건 좀 맞춰주다 보면은 이제 제가 다음날 힘들거든요. 이씨 기준님 편으로 김씨 대준님 편으로 둘이 부부의. 담들이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합이 잘 맞을 수 있어요. 부부의 합이 맞으라는 게 어쨌든 서로 서로 본색이 안 드러났어. 연애가 길지는 않았나 봐요. 어. 그냥 선을 보고서 만난 것도 만나고서 그냥 일사천리로 순서껏 갔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 양보도 하고 배려돼요. 본인도 성깔이 있지만 잘 눌러. 네. 어. 근데 지금까지는 잘 받아줬는데. 이게 사나 마나 요즘에 내가 현타가. 기운이 음기가 들어오니까 이별의 음기가 들어오다 보니. 그러다 보니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요새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자. 이씨 기준님이랑 김씨 대준님 요렇게 있을 때. 내가 자꾸 밖으로 눈을 뜨는 시기단 말이야. 내가 바람을 피지 않더라도 밖으로 눈을 뜨니까. 내가 이 남자가 자꾸 소홀해지고. 익숙해지니까 싫은 거야. 합이 원래 안 맞았으니까. 둘의 궁합이 너무나 안 맞아. 어.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네. 속궁합도 너무 안 맞아 보여. 안 맞아요 저희. 사주상에서 속궁합이 안 맞아. 따뜻하면 차가워야지. 뭐 이렇게 음과 양이 돼야 되는데. 둘이 밀어내. 너네들이 침대에서 쇼하니. 서로 좋은 척만 해. 이 사람은 너를 위하고. 너는 이 사람을 위하고. 네. 어. 그게 자꾸 안 되니까. 이 남자가 고집이 세고. 오기가 있으니까. 널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자꾸 허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나 환자 바꿨네. 광경. 지나가다가. 밤에. 물 마시러 나가다가. 이제. 혼자 뭘 하고 있길래. 봤더니. 노트북으로. 야완동 형사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너를 위한다고 하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네. 자기 살이 살면서. 채우는 건지. 근데. 자꾸. 부부의 궁합이 안 맞으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걸로 흘러가면. 그래도. 이 사람이랑. 살 수 있는 이유가 생길까. 뭐. 아이라도 내가 생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 이혼애. 이혼애. 이혼애가. 자꾸 나오는 게. 내가 그만큼 지금. 버겁다 이거야. 대화로 풀어서. 뭔가. 상황을. 잡고 가야지. 이 상태로 간다보면. 이혼 밖에 없다 이거야. 기준님도. 좋은 거. 싫은 거. 얘기하고. 이 나라짠데 저도. 대화가 없어. 너네 몸으로만 대화해. 응. 몸으로만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가면. 결국 이혼으로 치닫을 거다 라는 거지. 무조건의 답안지가 이혼 밖에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냥. 밤에. 그 남편이. 몸으로만 그렇게 하니까. 저도. 약간.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지쳐가는 거 같아요. 맞아요. 생각도 많아지고. 기준님이 이별 공방이 들어서다 보니까. 네.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 후회도 되고. 생각도 되고. 가물 있어서 내 마음의 변동 요동. 이런 게 쳐서 그래.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궁합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참 찾기 어렵다 보니. 결혼의 생활이 자꾸 소원해지고. 어렵다. 소리가 나. 네. 그러니까 기준님이. 지금 공방이 있을 때. 잘. 단돌이를 해야 되고. 생각 정리를 해야 되지. 섣부른 판단은 어려운 거야. 그만큼 내 사주팔자에. 남편의 배필이란 거 자체가. 천천히 들어와. 30대 중후반이 돼야만이. 나한테. 조금 안정적이고.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혼이 답은 아니야. 근데. 답에 숙제를 잘 풀고 가야만이. 기준님이. 덜 상처받겠다. 너가 이래도 상처고. 저래도 상처야. 네. 이별을 하고 싶은 마음도 많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은 그냥 세상이 홀로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찾아 들었구나. 네. 제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하고 이래서. 결혼을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해서. 결혼을 좀 일사천리하게 진행 했는데. 이게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하고 제가 평생 살아갈 수 있을지. 참 어렵다. 네. 합의는 참 안 맞아. 그러니까 부더니 인간의 노력을 하거나. 다시금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조상의 합의도. 너의 마음의 합의도 잘 안 들었다. 소리가 나.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